예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넌 또 뭐야? 어? 이 여자 남편이다! 왜? 내가 반드시 친구 찾아내서 제가 대형의 비밀을 지켜드리면 사장님은 제게 뭘 주실 겁니까? 이민화 씨 손을 잡겠다면 어쩌실래요? 우리 세 사람이 이상한 관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? 나도 당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열사 분리 관련 서류 있지? 그것 좀 보죠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할 게 좀 있어서